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아는 만큼 실천하는 신앙. 국내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부 부장을 맡고 있던 장노님에게 한 학생이 개인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평판도 아주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앉자마자 대뜸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학생이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평소 존경하는 장노님에게 포교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장노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 종이와 펜을 건네며 지금 믿고 있는 이단이 왜 진리이며 무엇이 좋은지 쓰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일모교연하게 그 이유에 대해 4장이나 적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노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학생을 타일러 일단집으로 보내고 자신도 종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채우기가 버거웠습니다. 장노님은 확고한 진리를 믿고 있다는 안도감에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크게 회개한 뒤 전해 없는 열과성을 다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뜨거운 열정을 품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신앙입니까? 머리만 커지고 말만 많아지는 헛똑똑이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